도박을 하다 적발된 여수시의원에 대해 시의회가 경고를 결정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. 진보당 여수시지역위원회는 어제 논평을 통해 여수시의회가 도박을 한 시의원에 대해 제명이 아닌 경고 결정을 한 것도 모자라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 여수시지역위원회는 또 시의원이 저지른 범법행위를 제대로 처분하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것이 화합과 상생의 여수를 만드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.